요즘도 책 선물 하시나요?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책 선물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기도 받기도 어색한 물건이 책이죠 고르기도 어려운데 취향도 타고 받는 사람이 좋아할지도 알 수 없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책 선물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책은 바로 체인소맨으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의 룩백입니다 이 책에는 예술가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것, 친구가 된다는 것, 그리고 그 이상의 반전까지 우리가 좋은 이야기에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격도